Q.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궁금한 공부차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레비스에서 제작되는 일렉트릭 기타 전용 베이스 기타 전용 가죽 케이스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악기를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이동시 연주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렉트릭 기타 전용 케이스들은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추어 매년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레비스에서 제작되는 가죽 케이스는 50만원이 넘는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무겁고 다소 불편하지만 천연 가죽으로 제작하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급스럽고 멋진 디자인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레비스에서 제작되는 다양한 가죽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우씨가 모델을 서고 있고요. 저희가 레비스의 가죽 가방이죠. 일렉트릭 기타 케이스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이 LM18PRBLK 모델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봤던 가방에 비해서 확실히 이 뭐랄까 비주얼 자체가 남다르긴 하네요. 예전에 펜더에서 제작이 됐었던 리치코젠 시그니처 가방이 생각이 나요. 저 때는 그 가방만 갖고 싶어서 기타를 구매 후에 기타만 파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로 아니면 기타를 구매 후 그 가방만 따로 파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가방들이 너무 기능성으로만 가다 보니까 디자인은 사실 많이 버린 느낌이 있는데 이 가방은 굉장히 고급지고 실제로 만져보시면 촉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가죽질감이 보이고요. 이런 마감 같은 게 확실히 비싼 가방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불편한 점은 뭐냐면은 요즘에 기능성 가방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가방이 편하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착용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디테일한 컷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수납 공간이 있고 중간과 옆에 손잡이가 달려 있고요. 앞쪽에도 큰 가방 같은 수납 공간이 달려 있습니다. 다음 모델 한번 볼게요. 네. 아까랑 동일한 모델이고요. 이건 브라운 컬러입니다. 지금 디자인은 동일한데 컬러가 갈색으로 변경이 됐죠. 지금 기타를 빼고 든 상태고요. 건우 씨가 마이크를 안 차고 있지만 가방만 맺는데 무게가 어떤가요? 모노보다 가볍다고? 모노 요즘에 나오는 얇은 거 말고 두꺼운 거? 네 두꺼운 거예요. 이따가 저희가 무게도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테두리 스티치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가죽 질감 잘 보이시죠? 여러분 이거 만져보셔야 알 거예요. 만져보시면 사실 그래요. 요즘에 예전에는 가방 디자인 싸움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실 기타 케이스가 그냥 너무 기능성으로만 가서 디자인을 많이 버린 느낌이죠. 그런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손잡이. 이 손잡이의 촉감이 예술입니다. 오집니까? 네 오지고 오졌다. 오지고 지른다. 다른 정말 좋은 가죽을 잡았을 때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편하고요. 일단 불편함을 감수하는 감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LSM18CR BLK. 제가 봤을 때 이 CR이 혹시 크로커다일인가요? 이게 에르메스 감성이죠. 이게 여러분들 에르메스에서 이 악어 가죽 참 잘 다룹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저는 어디에서 딱 그 느낌이 오냐면요. 지금 요 부분 지금 보이시죠? 요 질감 지금 여기. 이런 부분들 지금 그리고 요쪽. 요쪽 요 라인들이 굉장히 에르메스의 감성을 담아내고 있다. 아 진짜? 네. 그리고 역시나 이 손잡이 이 느낌이 정말 좋은 가죽을 만든 느낌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어떤 가죽인지는 저희가 정보를 찾아봤지만 문양은 지금 악어의 느낌이 있어요. 하지만 이 소가죽을 이런 문양을 만들어낸 건지 실제 악어 가죽인지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 봤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죽이라는 거는? 네. 근데 일단은 만약에 흉내를 낸 거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잘 흉내 낸 것 같습니다. 이 가죽 표면 자체도 특히 지금 이 부분 보면은 요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단단하고 또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중심이 뭔가 가죽 전문가 같습니다. 아 아닙니다. 자 다음 베이스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제품이 베이스 케이스고요. 레비스에서 제작이 되는 LM19 블랙 컬러의 베이스 가방입니다. 역시나 고급스러운 가죽의 질감이 그대로 느껴지고 여기 헤드 부분에 수납공간 내려오면 손잡이 역시나 앞에 옆에 그리고 이 앞쪽에 넓은 수납공간을 또 가지고 있다. 역시 베이스 기타리스트들이 대부분 좀 점잖고 성격이 조용하다는 걸 좀 눈치채는 그런가요? 그렇게 티나는 디자인을 쓰진 않았어요. 뭔가 그냥 올블랙으로 통일하면서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감성을 좀 다른 식으로 접근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이 뭐라 해야 될까 이것도 디테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굉장히 촘촘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좀 완성도는 되게 좋아 보인다. 역시나 이 가죽 제품에서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편의성보다는 디자인에 포커스로 맞춘 제품이다 보니까 물론 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겠지만 열고 닫는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버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언제 풀고 앉아 있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 가방을 사시는 분들은 그거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성보다는 감성을 좀 더 많이 바라보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좋은 가죽을 썼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외관은 일단 살펴봤고요. 저희가 내부 좀 보고 무게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기타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가 내부나 기능적인 부분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케이스를 열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특징이 있는지를 네. 일단 외관 한번 볼게요. 외관 보시면 여기 이제 헤드 부분이죠. 헤드 부분에 앞쪽에 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넣을 수 있게 지금 스펀지가 가득 차이 있긴 한데요. 이 정도 두께면은 기타 스트링이라든가 추너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뭐 그 외 피크, 여러 가지 카포 이런 것들 좀 그 정도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갑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손잡이. 손잡이가 이게 진짜 느낌이 좋아요. 정말 굉장히 견고하게 잘 제작이 되어있고 마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여기도 손잡이가 동일한데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손에 많이 부담이 없을 정도로 되게 좋은 그립감을 주고 있고요. 저는 잠깐 이 용도를 이게 뭐랄까 뭐 가져가지 마세요 내 겁니다 라고 넣는다기보다는 뭐 여행 다닐 때라든지 자기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 뭐 화물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같은 가방을 누군가 탔을 때 5학년 3반 김현 이렇게 저거 열어봤는데 어 이거 내 기타가 아니구나 요 정도고 사실 요즘에 이거 뭐 딱히 그건 없죠. 뭐 여기다가 뭐 요건 약간 멋이다. 여기 이제 브랜드 레비스 요거가 각인되어 있고요. 맛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번 불편해도 열어보죠. 네. 요것도 여는 느낌이 또 어떤지. 가죽 시계 풀듯이. 네. 지금 요것도 그렇네요. 되게 좀 고급스러운 이게 가죽을 쓰면 요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느낌도 너무 좋고 요 부분은 또 이렇게 그렇죠. 다른 소재로 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게 보면 보이세요? 공간이 넘네요. 이만큼 확 늘어나네요. 그러면은 뭐 여기에 뭐 페달도 넣어도 될 것 같고 안에 15인치 노트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에도 지금 만져보면 되게 촉감 좋고 여기 뭐 패드도 자 패드 한번 넣어 볼게요. 제거가 아이패드 프로 제일 큰 겁니다. 보이시죠? 충분히 들어간다. 충분히 이게 지금 가로로 그냥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습니다. 남고 지금 안에 기타가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인치 노트북은 힘들 것 같고 한 13인치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13인치 그래서 이만큼 지금 남고요. 여기가 있고 악기 있는 부분 한번 보죠. 악기 있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악기를 열어볼 텐데요. 지퍼가 잘 열리나요? 스무스하게? 네. 되게 스무스합니다. 자 일단은 완벽하게 다 끝까지 열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딱 여기까지. 여기까지 열려서 기능성 제품들이랑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약간 좀 옛날 방식이죠. 이런 거는 그리고 내부에 그 브릿지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재가 덧대어져 있다. 보이시죠? 보이네요. 기타는 일단 빼도록 할게요. 빼고 내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봐야 될 점이 이 부분에 혹시 아 역시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죠? 여기가 줄을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이쪽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여기 나중에 박살이 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가죽을 댔다 보니까 보호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죽이 스크래치 나고 남을 것 같고 이 안에 이 소재도 뭐 생각보다 단단한데 근데 이 모르겠어요. 이 스펀지가 얼마나 좀 좋은 스펀지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박위를 던졌을 때 보호해 줄 수는 없다. 그것도 그거고 아마 물론 가죽이라는 소재를 써서 비를 튕겨내고 가죽이 상하고 비를 튕겨내긴 하겠으나 네. 뭐 이런 틈 사이로 수분이 들어왔을 때 아마 나중에 스펀지가 좀 산화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걱정은 돼요. 근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급스럽다. 고급스러운 거는 이게 뭐 깔 게 없네요. 정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뒷면 한번 보시죠. 뒷면 스트랩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제 뭐 그렇죠. 걸어놓을 수 있게 여기 걸어두신 적 있어요? 없는데 저는 기타 가방도 보면 늘 이게 다 여기 달려있잖아요. 이게 왜 있지? 걸어놓으라고 이대로 그냥 벽에다 걸어놓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잘 없죠? 스트랩도 견고하고요. 이런 부분에 기능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스트랩은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느냐 스트랩에도 가죽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도님은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아쉬웠다라고 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 이게 지금은 좋아요.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이런 형태 여러분들 옛날에 프로마스터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도 이제 뭐 이런 가죽을 썼을 때 이런 방식을 채택한 데 나중에 이게 떨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금속 파츠를 해서 이렇게 고리식으로 탈칵 걸고 탈칵 빼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견고하게 네. 좀 고장이 나더라도 좀 다른 걸로 갈 수가 있을 텐데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거 두 개 고장나면 끝이다. 사실 이제 답이 없죠. 자 이제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무게를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올려놔 보시겠습니까? 네. 무게를 뭐 이게 지금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정확할 수는 없어요. 처질 거라서 아니면 살짝 세워서 잡아볼까요? 세워서 세워서 살짝만 잡아서 이렇게 정도는 감안하고 네. 지금 보시면은 약 케이스만 3.2kg로 제가 살짝 나와 볼게요. 네. 아 32.2kg 3.2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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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kg면 제법 무게가 나가는 레스폴이 잘 건조된 애들이 4kg가 안 나가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3.2kg면 제법 무게가 나간다. 그러면 이제 기타 메고 하면 총 한 6kg 정도를 어깨에 메고 다니셔야 되는 가중을 견디셔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이래서 기타리스트들이 어깨랑 목이 다 안 좋죠. 계속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레비스의 가죽 일렉 베이스 가방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제품을 다 봤고요. 일단은 은총 씨 같은 경우는 가죽 제품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도 가죽 제품 가죽공예 제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수공에서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렸을 때 되게 좋아해서 되게 찾았었어요. 그래서 뭐 제 뭐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맞춘 그런 가방도 있고 그것도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가죽이 이제 주는 되게 감성이 있어요. 쓰면 쓸수록 부드러워지고 낡아지는 것 같은데 그게 낡아진다기 보다는 에이징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관심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옷 같은 경우도 라이더 자켓 같은 경우도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뭐 사담이긴 한데 저희 팀이 결성한 지가 올해가 아마 10년째 되는 것 같은데 초창기 한 4년 5년 정도까지 한여름에도 전부 다 가죽 전바 입고 공연했어요. 약간 컨셉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해요. 더위 드럼 치는 친구가 미국인인데 그 친구는 좀 그거를 조금 스투핏하다고 표현을 했어요. 걔는 가죽 전바를 안 입었는데 나머지 멤버들은 싹 다 한여름에도 힘들게 하셨네요. 땀을 흘리면서 가죽 전바를 입고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가죽 전바라기보다는 이제 소극된 말로 레자죠. 합성 기억 그런 제품들을 많이 썼었는데 오늘 만나본 친구는 레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인식하는 레자가 아닌 실제 천연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웬만한 중급 기타 가격이잖아요. 제가 그거 여쭤본 적 있어요. 가죽 워낙 관심이 많아서 물어봤는데 가죽 자체가 원래 때우는 거 제가 비싸서 저는 이 레비에서 제작한 이 가방이 그렇게 비싸다고 보여주잖아요. 이 정도 들어갔으면 더 비싸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가격인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가죽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근데 만져봤을 때 느낌이 좋다 라는 거는 뭐 가공 방식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일단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제가 가죽 전문가는 아니어서 등급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가죽이 들어가면 원래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타 그 가방 자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사이즈가 크죠. 왜냐하면은 쉽게 설명드리면 요만한 저희 클러치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가죽이 이미 한 15만원에서 2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요만한 건데 기타가 하면 이만하잖아요. 50만원이면 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가죽 제품을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다소 촌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라그막이랑 가죽 제품 이렇게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는 조금 이렇게 막 천연 가죽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민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가죽 제품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방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음악 생활의 새로운 에세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은 뭐냐면 요즘에 기능성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 있고 장비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든지 아니면 편하게 그리고 가볍게 부담 없이 들고 다니고 보관할 수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죽 제품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은 편의성 자체를 내려놓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가죽이 줄 수 있는 그 특유의 감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뭐 사실 환경문제 때문에 민감하긴 하지만 아까 저희가 모르겠어요. 기타 가방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성 왜냐하면 이미 가죽 제품이 아닌 대체품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성도 있지만 강성도 있거든요. 가죽이 있는 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하면서 신는 운동화가 됐던 그리고 뭐 일단 이건 부정할 수 없죠. 대한민국 남자가 다 군대 가는데 군화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한국에는 수입차들이 들어올 때 직무로 돼 있는 시트를 아예 수입을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가죽부터 수입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직물로 돼 있는 시트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수입차들은 대부분 다 가죽 그걸 사용한 합성 피역이든 아니면 실제 가죽이든 그 라이머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참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모로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저는 케이스 물론 이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은총씨 말대로 합리적인 가격일 수도 있고 가죽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컨텐츠 한번 소개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특집으로 마련을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관고 보차입니다. 플레이어리왕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